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17살인 갑이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고가의 도자기 아주 비싼 거라는 얘기죠 뭐 한 10억 원 산다고 칠게요 10억 원짜리 도자기를 법정 대리인 보통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동의 없이 병에게 판매했대요 아 제가 싸게 한 8억에 드릴게요 그러면 10억에 팔 수 있는 걸 지금 8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속임수를 써서 어 저 20살 넘었어요 성인이라고 믿게 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제 1번부터 봐볼게요 원래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 신분증 위조라는 사수를 썼죠 그랬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의도 취소할 수 없죠 이때는 부모님의 취소권까지 날아가요 병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미성년자가 사수를 썼기 때문에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철회할 수가 없어요 4번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도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같은 게 없을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촉구할 수가 없어요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더라도 이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